오늘은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11월 16일 오전 12시 30분입니다 원래는 16일이라기보단 15일에 하루를 보내고 연습실에서 12시가 넘게 있지요 오늘 하루는 글쎄요 어땠을까요? 이렇게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건 처음이네요 오늘 로디오 방송이 나쁘지 않았어요 반응이 여러분께서 생각보다 많이 이제는 로디오라는 게 있는 거를 알아주시기도 하고 또 참여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디오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추울 수 있도록 노력 더 할게요 알았죠? 이제 쉬스마인 활동도 곧 끝나가는데 아쉽다 더 좋은 활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마요 원래는 누워서 딱 자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메이크업 한 상태로 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할 때까지 해야죠 고생하실 때 좀 더 좋은 갖다 고생하실 때 ketch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